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구사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공교육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으기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